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담당 최상욱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종에 대한 하반기 전망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반기 전망 세미나의 제목은 건설회사가 돈을 벌면 무엇을 할까 이런 제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온라인 세미나 통해서 과거에 진행했던 그런 세미나 내용도 간단하게 랩업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최초에 제가 건설업종을 볼 때 현재 건설업종의 이익추세는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기간은 이미 한번 설명을 했지만 2015년도부터는 주택 호황이었고요. 2015년에 건설한 주택은 2018년도에 3년 지나서 중공되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이렇게 단기순위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래서 실제로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한 편이었는데요. 2019년도 이익 규모가 유지되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사상 최대 순위기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성과가 좀 좋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있었던 부분을 최근에 극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원 넘는 그런 순위익을 보였던 기간에 건설업종 시가총액은 30조원대거나 심한 경우 40조원대였는데 최근에는 합산 20조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가를 순위 곱하기 멀티플로 설명을 한다면 순위익 부분은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제 멀티플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멀티플은 성장산업인 경우에는 높게 받고 사양산업인 경우에는 낮게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건설업종을 약간 사양산업으로 시장이 이런 낮은 멀티플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반기 전망에서 그래서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렇게 누적된 상당히 많은 이런 잉여 자본들이 재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그거를 올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설사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그리고 순차익금 그리고 영업이익 추이나 전망을 좀 담았는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금융 부채를 빼면 순차익금이 나오는데요. 순차익금이 이렇게 음수로 나오는 것은 순현금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부터 실적이 대폭 개선되게 2018년인데 2018년부터 커버리지 대형 건설사의 현금은 8조 4천억 그리고 순현금 1조 2천억대로 굉장히 대폭 개선됐거든요. 저희가 금융위기 이후나 아니면 중동발 해외 손실이 나왔던 기간에 2013년, 2014년 이런 기간인데요. 이때는 보시면 현금 6조 2천억인데 순차익금이 7.6조원으로 부채가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순현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현금이 더 많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투자가 진행되는 바람에 순현금 규모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순현금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커버리지 건설사 현금 자산 8.8조원입니다. 올해는 거의 10조원 이상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현금도 다시 대폭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2018년 이후에 건설사들 전체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순현금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건설업종이 낮은 멀티프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낮은 멀티프를 받는 산업은 필연적으로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그로 인해서 이런 축적된 자본을 재투자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투자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들 아시는 이런 외적 성장을 하는 겁니다. 외적 성장은 M&A를 한다거나 신규 사업에 대거 투자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영상 올라가는 것은 차후에 올라가겠지만 어저께 GS건설에서 데이터 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거의 12%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미국의 상장 리치인 에퀸닉스라든가 디지털 리얼티, 디지털 리얼티 같은 회사가 있는데요. 사이러스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퀸닉스라든가 디지털 리얼티가 상장 데이터 센터 리치인데 이런 리치들은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성장주처럼 거래가 되거든요. 성장주 멀티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자본 투자를 종전에 늘 해왔던 주택이나 건설 산업이 아니라 이런 신규 사업으로 투자하는 방안이 시장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요. 반대로 작년 11월에 2019, 11월에 ACDC 현대산업 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밝혔는데요. 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밝히고 나서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주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가 높지 못하거든요. 항공사람 역시 그렇게 높은 멀티프를 받고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조금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외적 성장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회사를 투자 판단할 때는 확인하고 매수하는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괜찮고 전망이 양호하고 이렇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도 화학산업이긴 하지만 작년 10월에 카리플렉스라는 수술용 장갑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를 약 5천억 정도에 매입을 했고요. GS건설이 연초에 이런 주택 모듈러 회사 단후드하고 엘리먼트라 회사 두 개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버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IS동서 같은 그런 회사도 최근에 상장된 코엔텍이라는 폐기물 매립업체 이런 업체에 지분 매입의 비더로 입찰자로 참여를 했고요. 이런 것처럼 최근에 건설사들은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장이긴 하지만 호반이나 중흥이나 반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는 이미 한진칼 사례에서처럼 항공 쪽으로 진출을 했고요. 진출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등등등 올해는 건설사들이 이런 M&A 시장의 굉장히 주인공으로 나설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 성장욕인데요. 내적 성장욕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잘하기 위해서 자본 투자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내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설사는 커버리지 중에서 현대건설입니다. 지금 현대건설은 현대건설 별도로만 0.8조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이 2.4조원의 순현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금 가장 순현금이 많은 상황이고요. 현대건설이 그래서 올해 보여줄 자본 투자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대건설은 올 하반기에 예상된 민자 SOC, 민자 SOC를 수주하는 데 자본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자 SOC를 투입하는 데 자본이 필요한 이유는 SOC들은 보통 이런 SPC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SPC 설립할 때 건설사도 이렇게 건설 투자자로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출자 자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내 건설사들이 많은 민자 SOC에 지분 투자한 것을 보고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보통 저희가 주택의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사야 되는데요. 이런 토지 매수에 돈을 많이 씁니다. 대구건설 같은 경우에는 연해 1조원 정도 되는 자본을 주택 토지 매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출이 1조원 나오는 건 아니지만 1조원 정도 되는 자산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지급하면서 주택 용지 매수하고 있고요. GS건설도 작년에 송도에 자체 사업 용지를 매수했었고요. 현대건설도 작년에 송도에 자체 사업 용지 삼성물산과 같이 하던 사업 부지를 지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강서구에 있는 CJ 가양동 부지도 인수하는 등등 이런 주택을 위한 자체 사업 용지 매수는 거의 모든 건설사에서 대림사업도 나오고 있고 대우도 나오고 있고 현대건설도 나오고 있고 GS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모든 건설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성장용은 아까 제가 EPS와 멀티플 얘기를 했는데 EPS를 계속 높일 겁니다. EPS에 대한 안정성은 이 내적 성장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건설사가 자본 구조를 바꾸거나 기업가치 재고 목적으로 또 자본 투자를 하는 주주환원입니다. 이거는 자사주를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배당을 늘리는 이런 형태의 정책들을 말하는 건데요. 현재 건설사들의 배당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로 이제 오늘 보여드리진 못하지만은 최근 2년 동안만 보자면 건설사들 역시 배당 성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은 사람으로 구성된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IT라든가 이런 산업처럼 대규모 CAPEX가 들어가는 그런 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있으면 배당을 충분히 늘릴 수가 있는 그런 산업인데요. 최근에 건설주들은 대부분 다 내적 성장 목적으로 토지 매입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한 건 사실인데요. 올해나 작년에 벌어들였던 그 정도의 수익으로는 거의 뭐 배당을 하지 않고서는 못 버틸 만한 수준의 엄청난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연말로 가면 갈수록 건설주가 배당주로서 또 약간 돋보일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봤을 때 연말로 갈수록 고배당주들은 좀 상대적으로 아웃퍼포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주주환원 정책 중에서 기업의 그런 구조를 바꾸고 있는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환경 이렇게 기업 구조를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대림산업도 자사주가 현재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림산업도 올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번째 거를 하게 되면 멀티플이 개선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번과 3번은 얼마든지 멀티플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3번은 거의 예외 없이 멀티플 개선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게 비유하자면 이거는 질적 성장이고요. 2번은 양적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요. 건설사들이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우쳐 왔는데 올해는 질적 성장을 하는 그런 해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적 성장하는 거 역시 그런 질적 성장의 트리거거든요. 어저께 GS의 데이터 센터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제가 커버리지 건설사 중에서는 태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모두 올해 자본 투자 여력이 충분한 건설사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 크게 보면은 이런 언택트 종목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이런 컨택 종목이랑 이제 약간 서로 경합하고 있는 경합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언택트 종목의 압도적인 우세인데요. 점진적으로 이런 컨택트도 시장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낙폭을 상당히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국면에서 건설주들에 투자하시면은 하반기에는 이런 외적성장, 내적성장, 주주환원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중 하반기 전망을 해봤고요. 건설사사가 돈을 벌면 무엇을 할까? 외적성장이거나 내적성장 혹은 주주환원에 돈을 쓴다. 그리고 내적성장을 하면은 양적성장을 하는 거고 외적이나 주주환원을 하게 되면은 질적성장을 하는 건데 저희는 올해 그 어떤 해보다 질적성장의 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행여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되 질적성장은 예외 없이 멀티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배당성향 확대를 한다거나 자서주 매입한다거나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반기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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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